낮밤에 여러분과 알콩달콩 데이트하고 있는 저희는 엑소의 디오 수호입니다. 이쯤에서 소소한 출책 한번 해볼까요?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경민님 기가 152.1이라 슬픈 김지현님 소은님, 혜선님, 진솔님, 아란님, 단비님 유정님, 지호님, 아영님, 미나님 몇 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강국님 요즘에 드라마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죽겠어요. 남자가 참 주책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슬픈데 어째요. 눈물 억지로 삶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 그냥 울 수밖에요. 남자도 사람인데 울 수도 있지 울 수도 있지! 안 그래? 갑자기 제가 감정이 실려서 제 주니엘의 일라일라 신청이요. 수호씨, 수호씨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눈물이 나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땐 잘 안 나요. 그럼 뭐 할 때 나요? 1등 했을 때? 1등 했을 때도 나고 상 받을 때도 나고 신상 탈 때도 나고 그럼 뭔가 주시면 나나요? 뭔가 상 같은 걸 받으면 나나요? 저는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 보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근데 안 울어요. 아 진짜요? 이게 저는 울어 보려고 최근에 울어 보려고 그래서 가는 첫 출장 완전 떨립니다. 떨려요. 어떻게 무사 귀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제발 요 신청곡 에픽하이의 플라이입니다. 무사 귀환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저희도 얼마 전에 홍콩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죠. 비행기 정말 잘 타고 다녀왔습니다. 편해요 아주. 손효성 님도 무사 귀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사 귀환 하죠 당연히. 네. 그럼 다음 사연. 마효림 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야근 중인데 팀장님 남자친구 분께서 야식을 사 오셨네요. 회사 앞에서 제일 비싸다는 초밥집에서 초밥. 스페셜 메뉴로다가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남자친구 분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크크크크까지 했어. 제 이상형은 완벽한 이승기 씨랄까? 쿄쿄. 결혼해줄래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초밥 사주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지. 네. 티오 씨 먹고 싶나 봐요 지금. 초밥 제가 좋아하거든요. 회도 좋아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저는 노래 골랐어요. 벌써요? 네. 말하고 있는데 벌써 노래 골랐어요? 전 골랐어요. 뭐가 골랐어요? 초밥이 좋아서. 아 초밥이 좋아서? 네. 이승기 씨의 결혼해줄래 골랐습니다. 아 그럼 저는 주니엘 씨의 일라일라 듣고 올게요. 그럼 티오 씨가 고른 이승기 씨의 결혼해줄래. 주니엘 씨의 일라일라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네. 나랑 네. 감사합니다.